이어서 이준호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씨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두 선배님을 응원하러 한걸음에 달려와주신 네, 준호씨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죠? 네, 포토타임을 함께 가져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중앙 바라봐주시면서 선배님과 함께 포토타임 아, 정말 멋지죠? 자, 왼쪽도 바라봐주시고요 이어서 오른쪽도 바라봐주시겠습니다 네, 든든한 선배님의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호씨 네, 또 정우성씨께서 직접 에스코트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이어서 홍종현씨